여보세요 뭐해? 나랑 갓겜 한 번 할래? 갓겜? 무슨 게임이죠? 바로 모든 순간이 액션이다! 배럴라이트 로열 아 그거 설마 생순게임 아니에요? 아 갓순게임이지 게임 컨텐츠는 생순게임이야 그래서 죽으면 끝나고 그냥 근데 컨트롤은 롤 같아 스킬이랑 컨트롤을 롤으로 하는데 승리 요소가 배틀루엘인거지 넥슨이 만든건 아니고 스웨덴에서 만들었는데 넥슨이 퍼블리싱을 하는거야 그래서 카드팩이나 이런건 없어 과금 그게 없다? 모르겠어 나 사실 잘 몰라 저 요청 보냈어요 넥슨의 노예인 하하하하 한 번 듀오플레이 해보자 오늘 목표 자기장 보는거 자기장 봤으면은 다음에 탑5들 어 간다 어 잠깐만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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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템 먹었다 쟤 아이템 먹었다 야 쟤 아이템 안 먹냐 아주 그냥 아이템에 미쳐가지고 어? 아주 그냥 아이템에 미쳐가지고 나이스아 나이스아 구멍먹기 가치 가치 아 이거 쫀잼인데 이씨 모든 순간에 액션이야 너 죽여 죽여야돼 주로야 주로 어 아 아 아 기까비 아 잘했는데 와 제 레벨이 엄청 높은데 아이템 레벨이 아 째 어 어디 밑에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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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시로 가자 조시로 가자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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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딜 부터 원딜 부터 아니 앞에 있는 데부터 앞에 있는 데부터 간다 궁극기 그렇지 가치 지금 7명 남았고 우리 빼면 5명 어 방금 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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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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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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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팅해야 돼 야채껴 야야야야 준호야 예예예 준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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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아프다 준호 아프다 아 너무 세다 와 사내면서 와 우와 허허 뭐야 이거 잘한다 우리 죽였던 애들이 잘해 예 그니까요 아 얘네 고인물이네 벌써 고인물이 있어 와 와 와 기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나중에 뜨네 콜로세움에서 중앙에 이렇게 약간 세레머니 하네 아우 저희 4위 했습니다 나름 괜찮았어요 응 어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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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호야 야야야채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레벨 왜 이렇게 높아? 레벨 왜 이렇게 높아? 앞뒤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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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노야! 도망쳐! 그냥 도망쳐! 우선은 이미 걸렸어요! 이 집으로 갔네! 야 내가 부활을 해줄게 걱정하지마 추노야! 도망! 도망! 레벨! 여기 저 레벨! 레벨 몇인 레벨이? 더 죽었어! 진짜 멀리 도망가야 돼. 이거 앞이면 진짜 죽어요. 레벨 몇인데? 30일. 불안한데? 불안한데? 조용히해 봐 조용히해 봐! 저 죽어라! 오기 오기 오기! 오 뭐야! 괜찮다 괜찮다! 도망! 탈격 속도 개 빨라! 안장이 좋은 거라! 추노야! 야 제발 와 나 이번 파이 2번 살아나는거야 아무도 없어라 제발 아 이거 탈거 내가 지금 안장이 전설이야 아 상점이 있다 야 준호야 상점 어 죄송해요 아 우리 레벨 라자 아니다 준호야 이거 째내내 째내내 도망쳐 준호야 또 죽냐 군 또 죽 진짜 오진다 오져 아 이거 또 죽네 나 빨라가지고 못잡아 어 근데 이거 형이 그냥 존보 존보 몇 해야될거 같은데 형 야 이거 부활이 없었는데 부활이 개XX야 돌아와버리 개XX야 개XX야 개XX 개XX 준호야 큰일났디 준호야 큰일났디 준호야 큰일났디 오 클라티 마 한대 때려라 으하 진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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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들리는데 물 spins 진이랑 lig 정한 overstworker huzzzzzz 이거 어떡하지 지껴어 람보르 기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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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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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만 더 3초만 더 3초만 2초 1초 오케이 우와! 아 아! 아아아아악~! 아하하하하하하하 놀라지마 저기 침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불쌍했다 폭이 있냐 아 오우 뛰어 넘어갔는데 아 이 게임 재밌네 스릴이 있네